셰프를 처음 먹어봤는데 미국에서 근데 난 진짜 맛있더라고 아 근데 난 거기서 당황했던 게 옆에 M&T 직원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자튀김을 그냥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상님 이러고 주실래요? 네? 상님 갑자기 그거 셰프에 찍어먹는 거야? 이래서 뭐 이 장난치신 거 아니 아니 장난을 치시는 거 아니는데 갑자기 본인이 갑자기 셰프를 열더니 찍어주신 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놀리시라고 아니 나를 놀리려고? 저렇게까지 해서 먹어봤어?